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로또가 1,000회 됐습니다 원래 저의 목적은 1,000회 되기 전에 로또를 땐 당첨되는 거였는데 아직 당첨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로또 사면서 5만원 2번 됐습니다 5만원 2번 자동해서 아무래도 수동보다는 자동이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? 뭐 어쨌든 이번에 차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1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또 로또를 사서 로또번호 공개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함께 제 번호 같이 찍어서 1등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님들 함께 꼭 1등 되어보아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에 저 때 뵙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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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